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간 시진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네 가지 키워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공매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이슈 최종안이 오늘 나온다면서요. 이게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에 열고요. 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할 예정인데요.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한 대로 기관들도 개인 투자자처럼 갚을 때 제대로 갚고 무기한 연장할 수 없도록 하느냐 이 점일 겁니다. 국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 종합해보면요. 최대한 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대차 거래 상황 기간을 개인과 똑같이 90일로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을 하고 제한하는 심의기구도 금융위에 마련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장을 할 수 있게는 해주고요. 한두 번 정도 해주고 그것도 까다롭게 해주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 언제 해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오늘 최종안에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풀려면 우선 불법 공매도 차단하는 시스템과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거래소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 3월에 완비가 될 계획이라는 걸 미뤄보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완전 재개는 내년 3월 이후 2분기 정도, 내년 2분기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도 오늘 중시 투자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네, 공매도 일단 막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의 주장이신데 사실 작년 11월부터 전면 금지를 해왔는데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많이 올라주지 못했거든요.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주유국들, 증시들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은 금투세 폐지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오늘부터 청약할 수 있다. 저번에도 갖고 있던 이슈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가 이 얘기를 조금 드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워낙에 국채 투자 인기가 좀 높더라고요. 이게 올 들어 현재까지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액이 거의 20조 원에 육박한 게 예년 대비 한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뜨겁습니다. 이런 열기를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죠. 오늘부터 청약 시작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가 가상금리를 포함하면 10년물 기준으로 3.69% 되고요. 20년물은 조금 더 좋습니다. 3.725% 정도 됩니다. 일시에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매월 조금씩 납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20년물 경우에는 만기 총 수익률이 기재부가 밝힌 대로라면 108% 정도 이르니까 연평균 수익률로 한산하면 10년물 경우에는 4.4% 그리고 20년물 경우에는 5.4% 정도 됩니다. 1금융권의 예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했습니다. 최고 금리 수준이 한 3.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채 연평균 수익률 10년물 4.4% 20년물 5.4% 이렇게 보면 안전자산 투자로서는 이게 그렇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다음에 연봉리에다가 분리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그 말씀도 제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세제 혜택도 있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어디서 청약하죠? 이거는 이제 미래셋부터 청약을 하고 요새 인기가 좋아서 다른 곳들도 라이센스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약간 고민이 되네요. 청약자 청약을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만한 금리 딱 이걸 제시해 줬는데 어떤 점을 이해해서 보면 될까요? 지금까지 장점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중도매매가 안 됩니다. 개인간 거래 제한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이게 보면 강제집행이나 상속 정도 빼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통시장에서 파는 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상품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유동성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하기 쉽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다는 점 살펴보셔야 되고요. 정안되면 이제 분리납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매입한 지 1년부터 중도매매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가상금리 세제 혜택 다 못 받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사면 끝까지 가야 되는 상품이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만기 때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 이거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새로 우리가 받은 배당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2024년 연말까지는 아마 건보료 평가 산정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지금 미래세 또 그렇고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거를 실제로 만기로 받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건강보험공단이 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이걸 넣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재부에도 약간 뭔가 애매한 스탠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세금 혜택은 있지만 건보료라든가 이런 다른 소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논의하고 유의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10년, 20년 뒤에 건강보험료 내일일도 모르는데 조금 먼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길게 볼 수도. 세 번째 이슈는 두산 바켓 가져왔습니다. 단일기업 최초로 글로벌 톱10 진입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뭔 얘기입니까? 이게 영국의 전문 건설그룹이 발표했던 세계 건설기업 순위에서 두산 바켓이 우리나라 단일기업으로는 최초로 탑10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건설기계 톱10이죠. 맞습니다. 2022년에 14이었다가 올해 11호 올라섰는데 왜 그러냐. 북미 시장의 건설기계 수요가 좋아가지고 달러와 혜택까지 받아보니까 두산 바켓의 선전이 이번에 순위로 확인이 된 겁니다. 두산 바켓의 매출은 70% 정도가 북미 시장에서 발생을 합니다. 두산 바켓 주가 움직임 굉장히 궁금한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앞으로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건설기계 수요라는 거는 금리 인해가 기대될 때 늘어납니다. 그런데 두산 바켓 경우는 미국이 잘 되고 있었지만 지금 먼저 금리 내린 곳이 있죠. 유럽입니다. EU가 금리 내렸는데. 이것저것 많이 지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선전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 시장에 대해서 두산 바켓의 선전이 주목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물론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강달러가 유지되는 환경에 있으니까 조금 도전적 환경에 있더라도 키움증권이 봤을 때는 두산 바켓이 아마 상반기 실적 나오면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면 지금 아마 우리가 집계한 가이던스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또 하나 시장에서 반가워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주가를 좀 들어올렸을 겁니다. 두산 바켓이요. 예전 두산그룹 구조조정 때 팔았던 건설 유압기기 전문 업체인 모트로를 다시 산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수가가 공개가 되는데 한 2,460억 원 정도 규모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이 봤을 때는 지금 이거는 두산 바켓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두산 바켓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달러화로 돈 보는 기업인데 달러와 한산했을 때 2,460억 원이라는 게 재무 구조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이 가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어차피 인수할 거라면 이 정도의 가격이 미리 시장에 공개되는 게 주가 측면에서는 낫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산그룹이 전정권 때 원전 관련으로 엮이면서 망할 뻔했죠. 그러다가 그때 팔았던 모트로를 재인수를 하게 되는데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인수하게 됐다. 여러 가지 상황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1년 주가 좀 아까 차트 보니까 오히려 살짝 마이너스 났던데요. 앞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증권과 시각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조금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서 계약 해지를 당했다. 장마가무 공시가 나왔다고요. 이게 장마가무 공시 보면 자율공시에 조단위 수주 금액이 없던 일이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악재는 악재입니다.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러시아의 최대 규모 조선소, 국동부문 최대 규모 조선소인 지베즈다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쇠빙 LNG 운반성, 셔틀탱커 이런 것들 수주를 줬는데 총 계약금만 해도 5조 원 가까이 됐었고요. 선수금 8억 달러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러시아의 지베즈다가 미국의 특별 자산관리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돈이 우가할 수가 없고 저희가 납품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계속 미뤄져 왔겠죠. 아직까지 러시아 입장도 조금 이해는 가네요. 사실은 이해를 갈 수 있죠. 선수금 지급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돈 줬는데 배가 안 들어오고 있으니. 그럼 돈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7척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이 계약 불이행을 했다라는 게 지베즈다의 요지인데 삼성중공업도 억울한 면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불가항력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선수금을 꼭 돌려줘야겠느냐라는 입장을 내놓고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면요. 법적인 절차를 밟는 동안이 최대한 길어지는 것을 아마 삼성중공업의 투자자들은 원할 겁니다. 그동안에 빨리 상황이 바뀌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재가 해제가 되고 계약 불이행 관련도 빨리 제재가 해결이 되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사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성에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전쟁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